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김오진 한글자막 by 김오진 김오진 일기 Mobil 난 진작하면 죽겠지 또 온 것 같아 틈을 따진 this 내 사랑 소상하지 뭘까 현실 속에 laughing 간추보니 사실 빌려 나면서 이름을 모를 내 좀비에 둘러싼 내 좀비에 둘러싼 말해줘 나에게야 나의 신경이 It's fine 가장 변동 Time 너의 메시지 Why? 그게 나의 꿈지 어쩌면 알고 계기도 어쩌면 목소리가 목소리가 왜 난 이렇게 기대하고 마주칠대 웃고래와 담긴 의미들 내가 발견해 이젠 볼 내 좀비에 둘러싼 내 좀비에 둘러싼 내 좀비에 둘러싼 말해줘 나에게야 나의 신경이 Baby 가득한 면도 다른든 너의 메시지 Why? 그게 나의 꿈지 어쩌면 알 것 같아 이 말은 나의 꿈지 이만잠 나의 꿈 비밀이라면 It's fine 전부다 널 지고 내 시간을 지는 너의 꿈지 흡던 내 흥돌 그의 놈이 너가 난 모든 이 일이라 이곳으로 내 차 살 순간비를 뵙었었어 감사합니다.